정답! 바보! 바보! 아닙니다. 짜장라면 돌려주세요. 돌려 돌려. 어? 돌린 판? 팀워크! 팀워크 나왔습니다, 팀워크. 팀워크를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? 팀워크를 접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? 멤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. 이건 좀 섭섭하다. 지지야, 이거 안 맞히네요. 기대할게, 지지야. 기대할게. 동건이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했던 말은? 동건이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했던 말은? 아, 절대 몰라. 하나, 둘, 셋! 엉동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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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로 오세요. 실패! 실패! 자, 이 정답 아시는 분에게 1코인 드리겠습니다. 형 지금 그냥 뱉어봐요. 기억이 안 나. 정답! 바보! 바보! 아닙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23번째 문제였나 봐요. 그때 문항 중에. 뭐예요, 뭐예요? 프로필이 그런 건가 보다. 아, 그때 100문 100가, 100문 100가. 이 형 검색 안 해봤는데? 미안해요, 형. 형 거 안 봤어요. 내 것만 봤어. 지수! 지수! 잘생겼다. 잘생겼다? 땡! 동건이 형이 본인 입으로 잘생겼다고 나는. 되게 이상한 거야, 내가 알아. 정답! 맏형? 맏형! 맏형! 아니에요. 비슷해요, 비슷해요. 티오 나의 초코우유. 초코우유? 동건을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답은?